동해방정식이 있었고 이차함수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차함수는 우리 솔직히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분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미분적으로. 여기가 극소. 여기가 뭐? 극대. 이렇게 봐주는 게 좀 합리적이지. 이거를 완전 제곱골로 바꿔가지고 뭐 1창 개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중3이죠. 우리가 지금 수험생들이면 중3하고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똑같은 작업으로 어떤 산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제자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대칭축의 방정식.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분수함수. 특히 그 B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분수함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셔야 돼요. 이과생들은. 그럴 때 이 분수함수가 들어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문과생들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은 A형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좀 어렵잖아요. 합성함수는. 그런데 이과생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과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실제 보면.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제든지 얘가 취환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분수함수에서는 이런 꼴입니다. Y는 X분의 K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K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Y, X축, Y축 이렇게 그려졌을 때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양수일 때는 2와 같은 그래프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이렇게 쌍곡선의 모양이 그려지고요. 여기서도 이런 모양과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사분면이라는 건 아시죠? 제1사분면, 제2사분면. 나중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도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잖아요. 뭐 영화관이 있었다 그러면 야 영화관을 1사분면으로 해가지고 나 3사분면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가 1사분면이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약속 잡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 그 영화관 길 건너편에 있어. 길 건너편이 어디냐 이거죠 도대체. 맨날 전화 들어오고 야 어디 있는데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여기서 k값이 점점점점 양수로서 커질 때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점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수일 때 그 음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멀어지는 거래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맨날 따라다녀요. 맨날 따라다니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 여기서도 이것도 좀 신경 써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신경 쓰셔야 돼요. 점근선. 점근선, x축, y축. 그러니까 x이퀄 0, y이퀄 0이 점근선이죠. 자, 그때 이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y는 x 대신 뭐느냐 했어요? x 마이너스 p, k 플러스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면 이 점근선과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좌표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p, q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수함수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p, y는 q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0으로 가는 값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무시되어야 되니까 또 점근선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y는 q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가 이런 형태로만 주어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안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죠. x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봅시다. 이렇게만.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야지 그림이 잘 보이는 거죠. 그림이. 이거 바꾸는 법을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못 바꾸는 형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나눗셈 이런 거 하실 줄 알 거예요.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 들어가요? 2. 그러면 2x 마이너스 2. 이거 빼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몫이 얼마? 2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그걸 여기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몫이 묶어내는 거라고요. 묶어내니까 2만큼이 있겠죠. 2x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2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적고 이렇게 나눠 적는 거예요. 뒤에 거부터 나눠 적으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나눴을 때 약분될 거니까 얼마? 2. 이렇게 변형된 거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정근선의 반경식은 x는 1, y는 2.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은 이거의 나눗셈이었다고, 나눗셈. 근데 의외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좀 잘 이해해달라는. 감사합니다.